요즘 가장 핫하다는 대세의 여배우분들을 초대한 만큼 각종 드라마에 꼭 나오는 장면들을 패러디한 제게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황토의 유흥입니다. 여러분 뒤로 굉장히 좋은 황토를 저희가 여기다가 풀어놨어요. 기분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 안에 준비된 저 위의 부표 위에서 올라가시고 짝꿍을 맞이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이 밖에 서 계시다가 호각 신호와 함께 달려가서 짝꿍의 도움을 받아서 부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부표 위에 한 커플만 남으면 그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어우, 재밌겠네요. 자, 여기서 너는 재밌지? 흑아! 넌 이런 애고 이렇게 재밌지? 아니요! 진짜 쟤는 재밌겠다.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서우는 지금 저기 서지를 못해요, 이 신발로는. 야, 신발은 편한 걸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총 세 게임을 진행할 거고. 신발 갈아 신으실 분들은 준비됐으니까 신발 갈아 신으세요. 너무 좋다, 발목. 완전 꺾여. 키높이 넣었잖아요. 아니요, 쟤금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쟤금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키높이 넣었으니까요. 이따위 멋은 필요 없다고. 너도 설마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네, 지금. 저는 여기 이런 데가 진짜 있을 거라고는 생활 못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저기 다 협찬받은 거지만 서울로는 자기가 산 거래요. 제가 사실. 소극사가 없어가지고 오늘 매니저라고 왔는데 매니저가 아니래요. 동네 오빠가 지금 같이 오고. 잠깐만. 이제 장아를 좀 신으시죠? 아, 나 오늘. 아, 출연자가 너무 웃겨 죽겠어. 유리하고 서로 안 내리라고 신발에서 지금. 이해해요, 이해해요. 아, 그냥 쉽게 해. 어떻게. 자존심인데. 그럼 장아 밑에다가 뭐를 넣어줘? 심지어 벌레 터졌어요, 형. 진짜. 아,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야,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아,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지석진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쟤. 아, 나 진짜. 진짜 갈비뼈. 야, 똥 싸고 왔어. 야. 왜? 아니, 여배우들은 이렇게 힐에서 내려놓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걷더라고. 아니, 왜들 그래, 정말. 자, 높은 대로. 자, 높은 대로 이마 서서. 아, 그 돌은 왜 깔아. 아, 잠깐만, 그거. 아, 정말. 아, 정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죠? 야, 지호가 정말 쏘 쿨이었어. 지호야, 다 오후했던 거 미안하다. 지호야, 고마워. 아니, 지금 게임을 못 해, 지금. 야, 지호 진짜 털털이었어. 아니, 왜. 누리야. 아니, 왜. 누리야, 누리야. 누리야. 아, 누리야. 이거 해야 돼, 이거. 누리야, 누리야. 아, 이거. 야, 방송을 안 자서야 돼, 이거. 처음 봤어요. 누리야, 이걸 하고 앉아야 돼. 벨트, 벨트 끼는 거야. 왜, 이건 또 짝짝이로 신었어. 왜 짝짝이로 신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돼. 맨발을 두 개를 신었어. 아니, 다 돼 있어. 아니, 맨발을 두 개를 신었어. 급해서. 급해서. 아니, 이렇게 돼 있어. 급해서. 아니, 언제 하는 거야, 녹화 도대체. 여기가 두 개 안 깊어가지고 떨어지게 다 추면 안 돼. 맞아, 맞아. 아니, 게임 안 해요. 수건 하나만 달래요. 수건. 해 떨어지고 있어요. 해 떨어지고 보다 정이 떨어져, 지금. 자, 준비. 아, 근데 질문 있어요. 아, 이거 틀려, 괜찮아. 다시 하고. 여자가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자영화를 위한. 꼬마. 준비. 꼬마. 꼬마. 들어와. 꼬마, 들어와. 들어간다. 아, 공기. 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미루야들 말아야 해. 어떻게 해야 해. 미루야들 말아야 해. 쭉쭉. 들어간다. 우와. 아니. 왜. 왜. 야. 야. 야, 나 도대체 잡았어. 야, 바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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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됐다! 아이고! 잠깐만! 어차피 너에 야! 올라와요! 야! 빨리 올라와! 올라갔어. 위워 올라 가. 올라 가. 위워. 위워. 어. 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 정도면 해가지고 여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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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 걸어. 방장 걸어. ыл 바로 왜 여기까지! 으이, 열받어. 야, 유아리 빨리 올라와! 가자! 가자! 여러분!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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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울러 타고! 나 서울러 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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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나. 아 여자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손에 있어? 머리 안 나. 오빠. 괜찮아요? 어 괜찮아. 끝이 안 나 끝이. 아 미치고 아니다. 아 미치고 아니다. 야 전쟁터가 따로 없다. 분명히 여자들끼리는 안 미치기로 했었는데. 왜 그래요? 그 중에 어딨어?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유할지 몰랐으므로 룰을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네. 낙엽들이 맞아요. 아 모르는 게 어딨어요? 아니 여자들이 웬만하면 포기할만한데 왜 이래요? 왜요? 잡지 말아야 될 때를 잡습니다. 자꾸. 끝판이 있구나. 아 많이 벗겨지겠어 진짜. 아 근데 선우가 나한테.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씨라 그랬어요 이씨. 저렇게 들었어요 선우씨. 카메라 없죠? 카메라 없죠? 근데 내 목을 졸여봐서 이씨 그랬어요. 와 장난 아예 아줌마. 와 진짜 나 내수이었어. 야 여자가 물씨에 또 이렇게 던져있어요. 아 잠깐.